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회장입니다 어 한번 볼까요 장 아 지금 뭐 시원하게 오르려 하는데 올라가는 그 힘이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요 현재 코스피 0.2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0.23%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쫙 빼 가지고 그냥 1% 정도 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2633.50 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후되면 또 틀어질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코스피 현재 개인들이 1439억 정도 매사하고 있고 외국인이 1052억 매도하고 있어요 기간들이 471억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879.97, 0.71% 정도 오르고 있네요 개인들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기간들이 160억 정도 매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간에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는 아직까지 개인들이 사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보니까 아직까지 삼성이 힘이 약해요 200원 오르고 있어요 삼성 LG 현수룸 보합이고 하이닉스 1.9%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삼바는 1.09 오선주 200원 네이버 마이너스 0.36% 빠지고 있어요 LG화학이 1.98%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 보합 SDI 2.4% 상승 카카오 0.12% 상승하고 있네요 기아도 0.2% 오르고 있고 포스코 0.5% 오르고 있고 OKB 0.17%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오는 1.57%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떠냐 떨어지는 종목은 HLB 1.97% 빠지고 있습니다 한동안에 HLB 열심히 달리더니 이제 빠지기 시작하네요 오르는 종목들은 에코프로비엠 1.18% 셀트리온엘스퀘어 2.16% LNF 1% 카카오게임 0.49% 파라비스가 보합이고 셀트리온제약이 2.6% 오르고 있네요 위메이드 1.5% 첨보 0.2% CJENM 1.0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지금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 뉴욕 증시가 이익 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승했고 타겟이 분기 이익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건가인데 소매주들은 약세로 장을 맞췄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스는 전날보다 264.36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33,180.14로 마감을 했어요 S&P는 39.25포인트 올라서 4,160.68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은 113.86포인트 올라서 12,175.23으로 장을 마쳤네요 국채금리는 다시 2%대로 하락을 했는데 이날 3.049%로 출발한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2.983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금리 떨어져 가지고 금리 오를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날 월스트리트의 타겟의 발표에 주목을 하는데 타겟은 그 분기 영업이익률이 가이드라인을 하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약 3주 전인지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타겟은 2분기 영업이익률이 1분기 수준과 유사할 것이다 전망을 했고 했는데 이를 2% 안팎 수준으로 낮췄어요 보니까 또 타겟은 그 불필요한 품목들을 줄이고 여분의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수익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해요 그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추가 가격 인하를 시행하고요 일부 주문은 취소할 것이다 그런 설명도 내놨고 현재 뭐 그 코넬 타겟의 그 CEO가 그래요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단력 있고 신속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다 그 2분기에 재고를 최적화하고 그 초과 재고를 없애면서 우리의 필요에 맞춰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게 밝히네요 타겟은 4월 30일 기준에 했을 때 약 151억 달러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의 투자자들은 소매 업체들의 엇갈린 실적과 전망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인데 일부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잠재적 불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지 아니면은 소비지출에 급속한 그 변화를 알리는 신호인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타겟은 2.32% 하락을 했고 월마트 1.2% 아마존 1.4% 하락 마감을 했고 쿠팡 4.93% 내렸어요 일단 소비자들이 소비를 멈추는 게 아니라 행태를 바꾸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지난 몇 년 몇 년 동안 소비가 서비스 지출보다는 상품 지출로 쏠렸다 이제 코로나 여파로부터 벗어나려 하면서 이같이 현상이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밈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는데 게임스톱 14.36%나 올랐네요 보니까 AMC 9.37%나 올랐어요 현재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 하던데 지금 보니까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이어 엑스모빌 4.58% APA 5.8% 올랐고 쉐브론도 1.9% 옥시덴탈 1.3% 올랐습니다 대본에너지도 한 1.28% 올랐네요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애플이 한 1.75%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39% 정도 상승을 했다 현재 그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가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의 직면에 있다고 경고를 해요 세계은행이 이날 최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발표한 4.1%에서 2.9%로 하향 조정 이는 세계통화기금이 지난 4월 내놓은 전망치 3.6%를 하회하는 수치죠 세계은행은 이번 성장률 하향 요인의 대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히는데 또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이다 전망을 하고 내년에도 근본적으로 반등하지 못할 것 같다 내다보고 있는데 일단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고공행진 중인 에너지, 식량 가격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움직임을 어두운 전망의 근거로 지적을 해요 지정학적인 긴장이 심화될 것 같고 1970년대를 연상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그 광범위한 재정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식량 불안 악화 등 세계 경제가 상당한 하방 위험의 직면에 있다고 진단을 하는 거죠 세계은행 총재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공급망의 붕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등이 성장을 해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은행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1일을 제시했던 3.8%에서 2.6%로 하향 조정을 하고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상황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의 석유 수출극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거예요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4.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들에게 이번 경기 침체에 최악의 결과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아울러서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이 완화되고 부채 탕감 확대를 통해서 재정 부담도 완화해야 하고 저소득 국가 내 백신 접종 확대 등에 힘써 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백신 접종 확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백신을 많이 못 맞는 그런 후진국들이 좀 많을 겁니다 어려운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고요 서부 텍사스산 7월분 보니까 베럴당 1.27달러 또 올라서 119.77달러로 거래 맞췄고 그리고 8월분 북해상 프론트유도 베럴당 1.30달러 올라서 120.81달러에요 금가격은 현재 상승을 했고요 원수당 11달러 올라서 1,854.70달러 달러와는 약세네요 달러인덱스 전날보다 0.1% 내려서 102.34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삼성전자는 한 200원 정도 오르고 있어요 보니깐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보다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65,700원 해서 65,500원으로 지금 왔다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팔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 메릴린치가 한 4만4천주 사는데 벌써부터 CEL 35만 UBS 34만 JP모건 20만 그리고 노무란 7만5천에서 지금 줄기차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팔고 있다 우선주도 본주랑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100원전자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59,600원 시원하게 흐르는 모습은 오늘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오후 정도 돼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은 2만5천주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메릴린치가 2만9천 다이와 2만4천 CS 5천 CT가 3,800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역시나 많이 파네요 모건 사울이 5만7천주 정도 CT 2만4천 CS 1만2천 메릴린치 4,800 이렇게 해서 매도세가 좀 강해 강하다 보니까 오늘 삼성은 1,2배원 왔다갔다 하면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삼성이 시원하게 날라줘야지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데 좀 아쉽네요 하여튼 오늘은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래요